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22번째 페이지 우주를 밝히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에게 우주를 밝혀준 천문학계의 별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천문학자 열전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먼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직 가정의 달 5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문학자 열전 시간에는 그 유명한 허블 우주망원경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또 위대한 천문학자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이분을 소개해 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잠깐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방송 전에 제가 구독자 10만을 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0만 구독자 넘어서 실버버튼 신청하면 아직도 그런 멘트가 적힌 편지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되게 감명 깊은 멘트가 담긴 편지가 와요 그래서 어떤 멘트가 써있냐면 우리 은하 지름이 10만광년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구독자를 1광년마다 한 명씩 세우면 우리 은하를 넘어서까지 세울 수 있는 기록을 세웠다 와 진짜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우주몬지의 현자타임스라서 맞춤형으로 써준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채널 다 10만 구독자 넘어서 그 기념으로 실버버튼 받을 때 그런 멘트가 써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곧 받으시게 된다면 그런 편지를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뭉클하네요 20만 유튜브로서 경험을 나눠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나볼 천문학자 누군가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제임셉도 그렇고 또 앞서 활동하고 있는 허블도 그렇고 지금은 지상 말고 지구 대기권이나 아예 우주 멀리 날아가서 활동하고 있는 우주 망원경들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런 우주 망원경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소위 허블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천문학자 낸시 그레이스 로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라는 또 위대한 천문학자의 삶을 만나볼 텐데요 허블 우주 망원경의 어머니다라고 하셨는데 우주 망원경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망원경을 일단 천문학자들이 당연히 옛날에는 땅 위에서 우주를 봤겠죠 그런데 지상 관측만으로 우주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관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날씨가 좋다더라도 완벽하게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계속 대기권을 통과한 별빛을 보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공기가 흘러가고 난류가 있으면 우리가 지구에서 보게 되는 별빛은 조금씩 떨리기도 하고 약간 살짝살짝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 윤동주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으로 별빛이 바람에 스치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띄워 올려서 대기의 효과를 줄이는 방식으로 관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우주망원경이 개발되는 것과 별개로 이런 대기로 인한 난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되게 기똥찬 아이디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냐면 적응광학이라고 해서 대개 이것도 참신한 방식인데요 보통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대 망원경들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할 때 옆에서 동시에 나트륨으로 만든 레이저를 같이 발사해요 그러면 고도한 20km 정도 되는 하늘에 가짜 별이 하나 생깁니다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이저를 망원경으로 동시에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레이저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쏜 가짜 별이기 때문에 원래 어떤 식으로 빛이 보여야 할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보여야 하는 레이저 빛의 정보와 실제 하늘에 투영된 관측되는 그 빛의 모양의 정보를 비교하면 실시간으로 지금 하늘의 난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니터링한 하늘의 난류 정보를 실제 관측하고 있는 별 사진에다가 빼주면 실시간으로 대기의 흐름을 빼줘서 고정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대형 천문대에서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합니다 적은 광학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값이 비싸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우주마원경을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우주마원경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도 우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땅 위에서는 볼 수 있는 빛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좁은 대역의 파장 범위 빛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에 파장이 길어서 땅까지 도달하는 전파대역의 빛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X선 이런 다양한 빛들은 지구 대기권에서 다 차단되거나 흡수가 되어서 지상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상에서 아무리 내가 X선으로 우주를 보고 싶어도 감마선으로 우주를 보고 싶어도 지상마원경으로는 관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 우주를 보기 위해서 또 우주마원경 관측이 당연히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우주마원경의 아이디어가 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 또 혁혁한 공을 세운 천문학자가 오늘 만나볼 낸시 로먼일 텐데요 선생님, 로먼의 유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로먼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천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로먼이 썼던 자서전, 비슷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지구 물리학자, 지구의 지질 암석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었고 독특하게도 어제 어머니는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이 낸시 로먼은 어머니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밤마다 길을 산책하면서 나무의 이야기, 아니면 새들의 이야기, 또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또 별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로먼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천문학 덕후로서의 기질을 보여주는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직접 학교에 원래 없었던 천문학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친구들과 별자리 관측도 하고 별자리 관련 책도 읽고 이런 모임을 만든 거예요 직접 학생들과 함께 이제 그런 천문학 활동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도 이끌었었고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천문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장래 희망을 꿈꿨었다고 합니다 좀 환영을 받았나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대다수의 천문학자들도 다 그렇듯이 아직 1920년에서 40년 이때 사이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 아직은 물리학이나 천문학 같은 수학 기반의 과학에 대해서 여학생이 이걸 전공한다는 것에 조금 반감이 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의 동료들이 천문학 말고 차라리 그냥 라틴어 같은 문과 계열의 전공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넨시 로마는 꿋꿋하게 천문학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보면 여성 천문학자들이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먼이 1949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결국 천문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요 여키스 천문대에서 연구를 시작하는데 하지만 역시나 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 여키스 천문대가 사실 저희가 그동안 천문학자 열전 쪽 소개해드리면서 나름 몇 번 등장했던 되게 유명한 성지 같은 천문대인데요 이곳에서 당시에는 별들을 관측하고 이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이런 간단한 연구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당시 로면도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천문학 박사 출신의 천문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박사학위를 받은 다른 남자 학생들에 비해서 약간 임금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 이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마침 누구냐면 저희가 지난번 천문학자 열전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던 인도 천문학자 찬드라세카루입니다 배에서 고안되네 인도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로메상을 받을 만한 엄청난 연구 업적을 만들었던 아주 뛰어난 천재 같은 천문학자인데요 당시 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찬드라세카루한테 이제 넨치 로먼이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임금 차별받는 거 싫다 그래서 나도 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내 동료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어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되게 뭐랄까 좀 입체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의 그 시대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자신의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 토로했던 넨치 로먼에게 찬드라세카루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좀 더 적은 임금으로 여성을 고용할 뿐이다 이건 차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궤변을 늘어놓은 거죠 찬드라세카루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실 어찌 보면 찬드라세카루 본인도 인도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인종차별이라는 어떤 차별의 벽에 되게 많은 고생을 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본인도 남성의 울타리 안에서 여성 천문학자가 겪고 있는 그 차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했던 또 그런 또 다른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하지만 이제 좋은 계기가 있었던 게 공식적으로 그때쯤에 나사가 설립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195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창 냉전 시대가 막 뜨거워지고 있고 이제 누가 먼저 우주 로켓을 쏠 것이냐 소련이 먼저 쏠 것이냐 미국이 먼저 쏠 것이냐 이런 그런 우주 경쟁이 한창 뜨거워지면서 미국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국의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인공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그런 전문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958년경에 나사가 설립이 되고요 이 나사가 설립이 되면서 NC 로마는 이렇게 차별받고 있던 연구소를 떠나서 내가 좀 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연구소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잘 됐네 자 근데 이 무렵에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논의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천문학자 중에 스피처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이 천문학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마환경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대기권의 날씨 영향이나 아니면 대기 난류나 또 여러 파장들의 제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새로운 망원경을 한번 만들어보자 말 그대로 인공위성으로서 활동하는 망원경을 만들면 지구 대기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우주를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말 그대로 우주망원경을 띄워야겠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땅 위에 붙어있던 망원경 몸통을 뜯어가지고 우주에다가 던져버리자 그렇죠 거기 심어놓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주망원경 프로젝트가 조금씩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시기였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나사가 만들어진 그 목적 자체가 우주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소련보다 미국이 먼저 우주를 정복하고 달에 성조기를 꽂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설립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당시에 그 나사와 미국 정부가 집중하고 있던 건 유인 달 탐사였어요 우리가 아폴로 미션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쭉 이어진 그 아폴로 미션에 그 당시 나사의 예산이 다 올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주망원경은 신경도 안 쓰겠죠 우주망원경 같은 그런 순수한 과학자들의 임무 같은 건 사실은 굉장한 후순이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약간의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있었던 아폴로 미션을 먼저 시도하고 성공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더 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래순위로 밀려 있었던 거죠 그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사에 있던 낸시 로먼은 좀 순수하게 우주망원경을 밀어붙이는 그런 입장이었나요? 맞습니다 당시 로먼은 그래도 동료들과 같이 우주망원경이 성공을 한다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우주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아주 굳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굳은 생각까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전에 없었던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당시 로먼은 일단 처음에 기초적으로 어떤 망원경을 디자인을 하게 되냐면 당연히 이전에 없던 시도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비교적 쉬운 우주망원경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우주에 띄어서 가장 관측하기 쉬운 타겟을 본다고 하면 어떤 타겟을 볼만 할까요? 우주에 띄어서 잠깐 지구니까 수, 금, 지, 화 금성이나 화성 금성이나 화성 그것도 되게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가서 자동으로 어떤 천체를 타겟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동으로 천체를 찾을 때 보통 어떤 방식을 쓰냐면 밝은 천체를 타겟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밝은 천체요? 네 가장 밝은 걸 찾는 거예요 태양? 태양? 태양 일단 가장 밝게 보이는 건 무조건 태양일 테니까 태양을 관측하는 태양 우주망원경을 먼저 만들어 보면 가장 간단하게 시험삼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당시 로먼은 태양을 관측하는 태양 망원경 태양 우주망원경을 한번 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몇 년도쯤인가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1960년대쯤이었을 겁니다 1960년대이고 그러면 그런 로먼의 바람대로 지금 나사는 아까 플루 미션에 정신 팔려 있었는데 예산을 좀 따와야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갑을 좀 열어주나요? 태양 망원경은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 망원경까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힘입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스피처와 그리고 넨시 로먼을 비롯한 또 다른 천문학자들이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 망원경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우주를 본 건 아니었고요 좀 더 파장이 짧은 자외선 파장대역으로 우주를 보는 망원경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도 우주를 본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찬란한 우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해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눈으로 봐왔던 광학 관측의 역사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우주 망원경도 광학 관측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망원경은 당연히 거울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 모을 수 있는 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먼 거리에 떨어진 희미한 빛을 모을 수가 있어서 더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스피처랑 로먼이 계획했던 가시광선 우주망원경의 사이즈가 거울 지름이 4m였습니다 4m짜리 지름이 네 4m였어요 그런데 당시 이미 나사는 안 그래도 빠듯한 예산으로 한창 아폴로 미션에 올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m라는 거대한 거울이 달려있는 우주망원경을 띄우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예산을 완전 반토막 내서 1.5m짜리 거울로 망원경을 만들어라 딜을 하네 지름을 가지고 딜을 하네 지름으로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할 수 없잖아요 1.5m는 너무 작다 이거는 내 키보다 작다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내 키보단 그래도 쿼드지 않겠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먼과 스피처 쪽과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나사의 수뇌부들이 계속 옥신각신을 하다가 결국에는 1.5m와 4m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지름 2.5m로 합의를 봅니다 재밌다 나사도 한 2.5m 정도 생각했는데 처음에 한 1.5m부터 부른 거 아니에요? 약간 협상을 위해서 동대문 스타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그런 식으로 사이즈가 정해지게 되고요 2.5m짜리 망원경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정이 되죠 이때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만들 때 사실 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랜시 로먼이 의회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 의회에 가서 아주 멋진 멘트를 합니다 저는 정말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저도 나중에 과학 예산을 만약에 제가 따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저도 이런 멘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대문자 N다운 상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미국인들이 하룻밤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돈만 지불한다면 미국인 모두가 15년 동안 환상적인 발견을 볼 수 있을 거다 미국인 모두가 영화 한 편 정도 보는 정도의 돈만 지불할 정도의 예산을 모은다면 우리 미국인 모두가 15년을 아름다운 우주 풍경을 매일 보면서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멋진 멘트를 한 거예요 사실 곱하기 9천 원 정도 해서 곱하기 3억 명에도 막대한 예산이긴 한데 그렇게 비유하니까 뭔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랜시 로먼의 주장은 사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네, 왜냐하면 로먼은 그 정도 예산이면 허블 우주마환경 덕분에 우리가 15년 정도 우주의 풍경을 구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허블 마환경은 이미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허블이 나랑 동갑인가 그렇던데? 마환경이? 네, 거의 33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15년은 커녕 30년 넘게 우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더 풍성한 우주를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틀리니까 더 멋있네요 네, 그렇죠 명언이네요 이런 식으로 정말 끈질긴 설득을 해서 결국 1971년에 로먼이 허블 우주마환경의 제작과 설계를 위한 연구팀을 꾸리게 됐는데요 이 팀이 허블, 제임스웹을 비롯한 모든 우주마환경을 관리하는 우주마환경과학연구소의 전신이군요 맞습니다. 줄여서 STSCI라고 부르는 우주마환경과학연구소가 있고요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우주마환경들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상태를 점검하고 관측 플랜을 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팀에서 수많은 팀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로먼이 좀 활약한 부분이랄까요? 업적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정말 우주마환경이라는 것을 아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준 아주 놀라운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제가 작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우리가 가끔 놀러갈 때 사용하는 DSLR 같은 디지털 카메라 그 안에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그런 거 진짜 모르는데 기계치라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CCD라고 해요 CCD 들어는 봤어요 카메라 CCD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금속판이거든요 이거를 활용해서 아날로그 데이터인 자연의 빛을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환을 시키냐면 금속판에 빛이 날아오면 그 빛을 얻어맞은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 날아갑니다 그럼 전자가 몇 알 날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금속판의 전압이 달라지겠죠 그럼 그 전압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면 그걸로 숫자로 옮겨서 그 부분에 빛이 얼마나 밝게 조여졌는지 그거를 다 디지털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군요 그게 이제 더 소용화되고 소용화돼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거를 활용한 게 첫 번째 분야가 바로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셀카를 찍고 하는 건 다 천문학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렸던 CCD라고 하는 것이 처음 개발이 됐을 때 사실 이게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초보적인 기술이었고요 워낙에 사이즈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상 망원경 같은 곳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우주망원경은 문제가 비좁은 로켓 안에 망원경을 실어서 제한된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굉장한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주망원경 안에다가 탑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로먼과 당시 팀원들은 CCD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이거를 우주망원경에도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CCD가 탑재된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실현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업적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럼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 뜨나요 우주로? 이게 또 정말 허블 우주망원경은 진짜 역사가 정말 순환의 연속인데요 원래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미 진작에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쯤에 발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미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 하이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지고 있던 기술이었기 때문에 발사가 여러 번 지연되고 있었고요 계속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번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저교도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사에서 뭘 운영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과 화물을 저교도에 올릴 때 사용하는 우주 왕복선 스페이스 셔틀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끔 영화 보시면 주황색의 기름통이 있고 옆에 하얀 엔진통이 있고 비행기 같은 우주선 달려있어가지고 우주에 날아가는 그리고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는 비행기 같은 파트만 착륙하는 낙하선 펼쳐가지고 그게 이제 우주 왕복선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1986년에 이 챌린저 우주 왕복선 폭발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발사 과정에서 완전히 그냥 다 끔찍하게 폭발해버려가지고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우주인들도 다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발사 참사가 모든 미국 시민들 눈앞에서 생중계로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안 좋지 그렇죠 완전 나사나 미국 정부나 분위기가 완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유인 우주 개발을 포함해서 우주선을 쏘고 하는 것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우주 왕복선도 이거 우리가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계획이 뭐였냐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우주 왕복선에다가 실어서 적당히 저교도에 올린 다음에 우주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허블 망원경을 올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우주 왕복선 자체가 한동안 미션이 중단되면서 이제 허블 망원경은 우주에 올라가지 못한 채 그냥 창고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970년에 진작에 올라갔어야 하는 계획이었는데 계속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1990년이 되도록 발사가 못되고 있었던 거죠 오래 기다렸네 정말 오래 기다린 미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이 돼서야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궤도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 허블이 보내주는 첫 번째 결과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그 허블이 보낸 첫 사진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게 또 정말 그러니까 허블은 허블 망원경은 정말 그 모든 순간이 다 순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짠하다 이제 모두가 기대했던 최초의 가시광선 파장과 근자외선까지 보는 우주 망원경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지구의 대기권에 방해를 받지 않는 2.5미터짜리의 아주 커다란 눈동자로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 망원경으로 본 우주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제 촬영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 그 인증사실 찍었던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 M100이라고 하는 은하가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고 있는 예쁜 은하가 있는데 그 사진을 봤던 모든 천문학자가 다 당황한 거예요 왜죠? 지상 망원경으로 찍는 게 훨씬 나은 사진이 나온 거죠 저게 혹시 왼쪽 사진인가요? 지금 유튜브 화면에? 맞습니다 저 왼쪽 사진 왼쪽에 완전 블러하게 흐릿하게 찍혀있는 무슨 안닦은 안경으로 본 것 같은 저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이 처음에 허블로 찍었던 은하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애써 비싼 돈 들여가지고 20년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우주에 올라가서 대기권 영향받지 않고 우주를 보겠다고 해서 만든 건데 아니 무슨 지상 망원경이 훨씬 낫잖아 그러네 왜 이런 거야? 라고 나중에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또 엉망진창이었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설계라면 거울을 깎을 때 그 거울을 오목 거울로 깎거든요 근데 그 오목한 모양을 포물선 모양으로 깎아야 돼요 근데 제작 과정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예쁜 포물선 모양이 아니라 그냥 둥근 원 모양으로 깎아버린 거예요 진짜 황당한데 전에 그 황당한 실수 탑3인가 해서 공률을 계산 잘못해서 그래서 그 공률이 달라지다 보니까 빛이 올바르게 한 초점이 모일 수가 없게 되면서 망원경으로 모은 그 이미지 상의 모습이 약간 흐릿하게 뿌옇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나마 다행히도 허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타고 우주 왕복선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비교적 높지 않은 저교도에 올라간 일종의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내서 고칠 수 있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인공위성이었어요 AS가 아직 가능한 거죠 그래서 1993년에 처음으로 우주인들이 직접 부품을 가지고 가서 허블 우주망원경에 고장난 렌즈에 고정 렌즈를 끼우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더 업데이트하고 이런 1차적인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수리가 끝났을 때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다시 사진을 보셨을 때 오른쪽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훨씬 더 개선된 이미지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멋지네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30년이 넘게 우리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별의 탄생 죽음 더 나아가 태양계 바깥 외계 행성의 모습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허블 미션 수리 관련해서 하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은 게 좋아요 이런 거 재밌지 영화 그래비티 있잖아요 그래비티 혹시 보셨나요 봤죠 그래비티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비티? 뭔가 헷갈린 인터스텔라랑 헷갈리는데 그래비티 영화 주인공들이 왜 우주에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죠 그때? 허블 망원경 수리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래비티가 그랬습니다 그게 허블 망원경인가요? 영화 주인공들이 처음에 나사 돌리고 수리하고 있는 기계가 나오거든요 그게 허블 우주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려고 올라갔다가 그런 참사가 벌어진다는 게 영화의 설정이에요 제가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그래비티를 보러 갔을 때 영화 예고편을 당연히 보고 갔으니까 우주인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알고 갔어요 근데 허블 망원경이 부서진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허블 망원경이 박살 나자마자 저는 그때 멘탈이 나갔어요 우주인들은 어쨌든 알아서 살아오겠거니 생각을 한 거고 허블 망원경이 부서지면 이제 천문학자들은 뭐 하라고 저거를 과몰입 저거를 부셔버려? 그러면 앞으로 뭘 관측하라고 너무 충격먹어서 갑자기 생계 위협을 느끼셨군요 그래서 아니 너무 또 화가 나는 게 그래서 허블 망원경 어떻게 되는지가 영화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과연 그 영화 속에서 그렇게 큰일을 벌여놓고 수습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혼자 5년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좀 앙금을 갖고 계시네요 굉장히 보면서 불편했던 영화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의 과몰입입니다 네 자 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가장 좀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로 허블 딥필드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이제 허블 망원경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다양한 원래 알고 있던 뭐 태양계 천체도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도 관측을 하고 이런 원래 알고 있던 타겟을 보통 관측을 했어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장 별이 없는 우리 은하 속의 별들이 가장 적은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하늘을 한번 찍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저 팔끝에 쭉 뻗은 모래알 하나로 겨우 가릴 수 있는 면적을 바라본다고 해서 저기 뭐가 더 보이겠냐 당연히 그냥 까만 하늘만 보이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별로 동의를 얻지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을 쭉 관측을 하게 되고요 총 노출 시간이 한 거의 10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1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빛을 모아서 그 작은 면적의 하늘을 확인해 보니까 그 모래알만한 작은 하늘 속에서 수천 개나 되는 은하가 발견되는 거예요 저 화면 속에 무슨 보석 세트 같네요 맞습니다 저기서 지금 밝게 빛나고 있는 작은 점들이 대부분 다 은하입니다 별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바늘구멍만 한 대로 봤더니 저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냥 까만 하늘인데 그 작은 까만 조각 하늘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가 또 있었다는 거죠 저걸 허블 딥필드라고 부르는 네 맞습니다 이런 세상도 또 보여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르면 내후년에 바로 오늘 만나본 낸스 그레이스 로먼의 이름을 딴 우주망원경이 또 발사를 앞두고 있다던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낸스 그레이스 로먼은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사에서 계속 우주망원경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라갔던 제임스웹 또 그 올라갔던 유클리드 이런 우주망원경들을 비롯해서 계속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웹에 이어서 또 다른 우주망원경을 원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와일드필드 인프라레드 스페이스 텔레스콥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W1st라고 부르는 우주망원경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허블망원경보다 약 100배 정도 더 넓은 화각으로 한꺼번에 넓은 우주를 적외선 대역으로 촬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허블망원경이나 제임스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깊은 우주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망원경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천체를 디테일하게 볼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화각이 넓진 않습니다 약간 좁고 깊게 들어가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망원경으로 하늘 전체 지도를 다 그리려면 좁은 시야로 다 촘촘하게 채워야 되니까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시야를 넓힐 수 있다면 허블리나 제임스웹 정도로 아주 세밀한 해상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당히 좋은 해상도로 아주 넓은 화각으로 보면 훨씬 더 빠르게 하늘 전역의 지도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이 되었던 게 W1st, 와일드필드 망원경이고요 처음에는 이름이 W1st로 불리다가 그게 이제 낸시 로먼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분을 기리자는 목적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W1st의 지금 현재 공식적인 망원경 이름은 낸시 그레이스 로먼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줄여서 NGRST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고요 낸시 그레이스 로먼의 망원경이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블망원경으로 봤을 때보다 정말 한꺼번에 거의 100배 200배 가까운 더 넓은 화각으로 우주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방대한 우주의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빠르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허블 우주마원경 이름을 로먼으로 붙였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인물인데 네 맞아요 이제서라도 낸시 로먼의 이름을 딴 망원경이 또 내후년에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천문학자 열전 오늘은 허블 우주마원경의 어머니라 불리는 천문학자였습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먼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먼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시작 unt KEY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